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이번 주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 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은 출마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치권에 주목을 받는 게 유리할 테니까요. 그런데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기류를 막기 위해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. 비한연대가 나올까요?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후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전 위원장 측은 주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했습니다. 100%나 비전과 목표는 뭐냐? 또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?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쟁점이. 당내 핵심 의원들과 별도 만남을 이어간 나경은 의원은 곧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. 한 전 위원장에 맞서기 위한 비한연대 가능성도 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은 엠벤에 안철수 의원과는 특수관계, 항상 함께 당의 개혁을 이야기한 게 안 의원이라며 비한연대 결성을 시사했습니다.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안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재건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, 선거가 진행되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어대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. 한 여론조사 결과,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59%로 1위를. 전체 응답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%, 한 전 위원장이 27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유 전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질 경우 미니 대선급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.